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어데이게! 모드하우스 회사입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안녕! 우와! 넓어요! 어제 와서... 어제 와서... 우리 어제 그냥... 진짜... 어제 뭐 시켰어요? 제가 비빔밥 먹었어요! 저랑 커터넬이랑 같이 비빔밥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과일 시켰잖아요! 맞아! 오늘 과일 시켜서! 네! 과일 먹고! 오! SC! 내가 벌써...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선배가 됐다니! 저는... SC 엄마! 아! 그럼 엄마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피스에 출근하자마자! 저희 여기 사무실이 있거든요! 똑똑똑! 들어가면 될까요? 하고! 처음에 왔을 때 인사를... 아! 하고! 네! 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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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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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S의 S10! 체리토끼 매버 서다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90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S13 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춤추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놀고! 유튜브 들어가서! 음악을... 나와요! 네! 나와요! 그럼 라이징이 들어야 되죠! 네! 라이징! 제가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샵이 배우고 싶어요! 혹시 가르칠 수 있어요? 여보! 가르칠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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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 락하 언니! 죄송합니다! 하! 락하 언니! 닌스 매력북이에요! 락하 이렇게 춤 연습하다보면 저희가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바로 여기! 여기 직원분들께서 저희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거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진짜 그냥 숨 쉬듯이 꺼내서 마시는 것 같아요 맛있다 와 여기는 음료수 보관소이고 네, 물을 또 마실 수 있어요 여기 정수미가 있어요 컵 컵은 몇 개 있어요 이 정수미는 얼음까지 나오거든? 근데 얼음이 살짝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려놓고 이러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해서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역시 기계는 때려야지 맞을 때 오오 이거 안 때리면 안 나라 낸시예네요 멤버들은 여기서 쉬보나 여기서 밥 먹고 밥 먹고 너무 꼼꼼하게 소개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 진짜 엄청 넓고 좋은 환경이에요 모드하우스 좋아해요 여기 모드하우스 앞에 마이너리랑은 또 하나 오피스가 있거든요 저기 저기 또 직원분들이 더 계셔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혜니가 인사드리러 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S13 예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다시 가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여기가 바이너리였고요 크림으로 가서 또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미혜니가 인사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13 예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8분이고 여기는 크림 오피스이고 모드하우스 직원분들은 재택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크림 올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간식 다 여태야 나 여태 오늘은 시그널이니까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먹은 과자 이거예요 진짜? 네 딱 3개 있어요 와 이건 명운이에요 명운? 우명 우명 아 귀여워 행복한 시간 지금 먹고 나서 이따가 아톰 오피스 가서 운동할 거예요 운동할? 뺄 거예요 뺄 거예요 이렇게 니엔 언니랑 같이 다 봤는데요 팬분들도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전 처음 예전에 시그널 봤을 때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다 다 알고 돼서 너무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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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피스를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 직원분들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여기서 또 즐거운 추억을 많이 싸워나가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예 좋아요 예 예 펀치로 끝낼까 우리? 어 네 펀치를 받으시고 조언하라고 해서요 하나 둘 셋 아니요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